여기는 피버 뮤직비디오 촬영 1일차입니다. 피버는 열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빠져들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곡을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혹하는 느낌도 되게 많이 있고 곡 자체가 끈적한 어떤 매력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혹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들어간 곡입니다. 안무 연습하면서 최대한 무드 좀 많이 딴 것 같아요. 약간 목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할 때 최대한 눈비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mayaboo 피버 피버 피버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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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멤버 다 잘 어울려야죠? 그래서 요즘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쟤이 형! 야 디옥무거 이거 다 할 거 아니야? 디옥무거 이거 다 할 거 아니야? 클리닉무거 이거 맛있어서 다 할 거 아니야? 난 느낌 없어 ~~ 내 꼭 오랜 뜨게 했어 ~~~ 출리 financier 출리 또ller quest your 팬 상담 사이트 완전 멋있잖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희 좀 잘하면 나는 타이틀보다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 만큼 타이틀처럼 퀄리티가 너무 좋다 빛바드 둘째 날인데요 제가 첫 번째 선수여서 현들보다 더 먼저 와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물에 들어가는 세수하는 씬을 찍었는데 되게 모니터링하면서 잘 찍었다고 그래서 만족합니다 MD분들이 잘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이 씬도 기대해주세요 왓칭도 액세선생님 맞나요? 선우랑 벽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넘어있는 선우에게 말하는 선우는 그걸 듣지 못하는 그런 간절함, 약간 애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형이요? 아닌데, 머리. 머리가 이쁘다. 스타일링을 잘하네. 미키가 목걸이 떨어뜨리면 제가 입으로 받는 신을 찍고 있는데 소영장에 거꾸로 누워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좀 어려워요. 물고 있는 게 입술로만 물어야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물죠? 자, 액션! 자, 액션! 자, 액션! 단체를 또 수영장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제가 곧 샤워할... 집 가서 샤워할 필요는 없겠네? 그냥 여기 사과할게. 저기 수영 잘해? 저요? 저 수영 진짜 잘해. 나 진짜 못하는 거야. 진짜 근데 좀 잘하기... 진짜 많이 하는 거야. 나도 잘한다. 저거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불이 아니지, 안 돼? 아니니까 진짜 화면 안 돼. 그거는 안 좋은 걸까요? 진심으로... 냄새나고... 무섭습니다. 좀 오주같아 냄새? 맛있는 냄새 나요. 네, 오주 온 거 싶네요, 어저께. 버터구이 오주같아. 생각보다 차가운 게 낫습니다. 손과 상. 거의, 거의... 어떡하지? 거의. 역시. 한 번 잡아. 두 개 짓는 게 낫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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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샤워하고 물도 접고 되게 립도 따고 이렇게 다양한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추웠지만 그래도 고생한 만큼 되게 잘 나오고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마음에 되게 기분이 좋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어제 12시 오늘 12시에 저희의 포도 카니발 파이프 버전 그게 떴죠 선우 형 젤리 씹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딱 먹었다 하고 진짜 너무 잘 나왔어 이 포도 먹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강아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늑대로 좀 더 멋있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늑대예요 늑대 늑대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저런 큰 데이터 때는 흰색 머리로 뮤비를 찍었었는데 이번 삐벗 때는 조금 색을 입히고 찍었어요 조금 다른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다 도착하고, 내가 더 높았어요 다시 막 Todos 내가 더 높아 제가 더 높았어 urity 이게 못말로 이건 거şekkür하고 unlieving 올리는 hebben 그룹 영 suelo 이런 날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나 날 도와줘 날 도와줘 날 도와줘 날 도와줘 이게 더 옷이네 여러가지 파란색 너 때문에 심장이 목말라 약간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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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하고 싶어 널 하고 싶어 이런 애도 내 안에 다 올라 아 제가 돼도 불꽃이 피가 뛰면 끝나 이제 사력을 잘 뛰겠습니다 널 하고 싶어 널 하고 싶어 네 저희 3일간의 fever music video 촬영이 끝났습니다 물도 들어가고 방금 또 이렇게 막 뛰어보고 정말 알차게 촬영을 보냈는데 어땠어요? 아 네 저희의 첫 입수신이 있었던 그런 뮤직비디오여가지고 앞으로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장면에도 뭔가 다양한 연출의 많은 것들을 찍어서 되게 뭐 뜻깊은 경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감독님과 셰프 분들께도 너무 감사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훈이 형은? 아 일단은 드렁크 데이즈 뮤비에 이어서 너무너무 fever 뮤비가 정말 멋있게 잘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되게 만족스럽고 엔진 분들도 정말 보시기에 정말 멋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fever 뮤직비디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엔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qualif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